자 위성사진에서 가는 거네 위성사진에서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서로 다른 파장의 영상을 나타낸 건데 가는 지금 파장대가 0.47마이크로미터야 파장이 비교적 나이 비해서 짧은 거지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파장대가 0.4에서 0.7 정도 이게 가는 가시광선으로 찍은 거야 가시광선으로 찍은 영상의 특징은 이 가시광선은 전부 다 태양에서 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태양이 떠 있어야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 주간에만 관측할 수 있는데 가하고 나는 같은 시간이라고 했잖아 근데 가시광선으로 찍은 사진에 우리나라의 구름이 찍혀 있지 그럼 이건 낮에 찍은 거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구름이 두꺼울수록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많이 반사해서 밝게 보인다고요 그럼 거기 A하고 B를 볼까? A하고 B가 전부 다 밝게 보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구름이 두꺼운 적운형 구름이 끼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파장대가 약 10.5마이크로미터 우리 지구복사에너지의 최대 방출 파장이 약 10마이크로미터 근처잖아 그래서 이건 뭘로 찍은 거야? 적외선으로 찍은 거야 근데 적외선은 구름 자체가 방출한 적외선이기 때문에 하늘에 태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야감 모두 관측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적외선은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아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으면 밝게 찍혀요 근데 상대적으로 A는 좀 어두우니까 A는 구름 상부의 고도가 조금 낮은 구름 B는 구름 상부의 고도가 조금 높은 구름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자, 기억번 구름 상부의 고도는 A하고 B 중에 누가 높아? B가 더 높았지 그러니까 기억땡 미흔번, A, B 둘 다 가시 영상에서는 밝게 보이니까 둘 다 적은 용 구름이 껴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중에 야간에 관측할 수 없는 건 가시 공선 영상이니까 누가 돼야 돼? 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맞는 건 티클 하나밖에 없겠죠?